없어? 아무것도 없어 그냥. 그냥 방이야 그냥. 진짜 아무것도 없다.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. 없다. 토끼 머리띠 귀엽죠? 오늘 받았어요 선물로. 얘 이름이 뭐였지? 쥬디인가? 쥬디? 맞나? 맞아요? 우리를 위해 춤을 추십시오. 싫어. 젠드기가 그랬었대. 젠드가. 야 젠드가. 야 젠드. 어디 있지? 나는 왜 못 봤지? 야 젠드가. 야 젠드가. 야 젠드가. 야 젠드가.